첫방 현장에 와있습니다. 지금 인지가 손들어 발들어 이러고 달렸는데요. 오늘 영배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같이 축하를 해줬는데요. 아무튼 저희 그리워해요로 이렇게 여러분을 처음에 뵙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게 생각하시네요. 어쨌든 오늘 다 무사히 인기가요를 끝마치고 이제 다음 무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해둔 게 제가 있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